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결정적인 제도나 정책이 어느 시점에 만들고 나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사회의 진로나 사회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의 사학자들은 경로의존성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경로가 의존한다, 경로의존성이다 이런 용어를 쓰죠. 어떤 제도나 정책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상황이 전혀 다른 길로 갈려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붙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밥 한 끼 주자는데 공짜로 무관 문제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 사건은 한국에서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이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포퓰리즘이 시간이 가면서 파열음이 나는 그 시점 언젠가 되겠죠. 얼마 가지 않았어. 그 상황이 되면 그때 비로소 사학자들은 한국의 위기는 2011년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술할 것으로 봅니다. 어느 사회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수당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정부의 돈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보통명사처럼 받아들인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두 개의 법안은 한국의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을 제공하는, 보장하는, 보강하는 주춧돌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수처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 제도 개악에 해당합니다. 집권 세력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본과 원칙과 상금분립을 허물어뜨린 파괴한 사례입니다. 다수의 폭정인 거죠. 다수의 폭정. 다수결의 원리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 다수결도 반드시 헌법적 제약,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헌법에. 헌법을 위반하면서 이런 다수결을 지키는 것이 그게 다수결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적다는 거죠. 30년의 민주화가 후퇴하는 엽기적인 상황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민주화 운동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공적이자, 시적이자, 자부심이자 자긍심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만행이 자행된 겁니다. 헌법을 위반하는데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고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반드시 헌법적 제약, 헌법을 위반해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다수결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법이 한국인들에게 발송할 비용 청구서입니다. 공수처법안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비위사건은 다른 수사기관들보다 다른 수사기관들과 중복되는 경우에 공수처의 최우선권이 주어진다. 공수처가 토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헌법에 보장된 수사기관이 검찰이 없는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공수처법에 토대를 둔 공수처가 헌법피격기관인 검찰보다 상위기관이 된 겁니다. 검찰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모든 법체계에서 최고법은 헌법이고 하위법령이 있는 겁니다. 하위법령이 공수처에 기반을 둔 것이 공수처고 상위법인 헌법에 기반을 둔 게 검찰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된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버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밖의 군소정당에는 법률가 출신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모두가 다 헌법을 파괴하는, 헌법을 무너뜨리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부역한 겁니다. 부역자들이 양산된 것이 어제입니다.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맨정신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검찰 등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적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되고,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경우에 적시 이를 따라야 된다. 모든 권력이 공수처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검찰은 철두철미하게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이로써 사실상 문재인 정부발 비위 수사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친문발 비위 게이트는 모두 다 중지된 겁니다. 이로써 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은 발을 뻗고 푹 잠을 잘 잘 수 있게 됐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잠을 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갖 종류의 비위도 다 맨제부를 받은 겁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검찰에게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들을 다 덮어버릴 겁니다. 문 대통령과 문 대통령 정파에게는 최고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게 된 겁니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주역인 검사와 판사는 물론이고 경찰의 고위경찰관을 모두 다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공수처가 갖게 된 겁니다. 공수처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곧바로 대통령이 검사와 판사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참고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과 광역당체장, 교육감, 대통령 비서실, 국정원 3급 이상,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계관입니다. 모두 다 대통령의 직할부대에 속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자 일부는 기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상권분리위에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판검사를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입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 공수처는 민변이나 사회시민단체의 좌파 인사들로 구성될 겁니다. 결국 민변 출신들이 주역이 돼서 친력수사기구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좌파수사기구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 기구가 검찰을 철두철메에 옥죄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 직속수사기관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 직속수사기관이 어느 나라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비리보호처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친문게이트 은폐보호처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무소분리의 권력을 대통령이 지게 된 겁니다. 민주주의는 상권분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결국 상권분립을 허물어뜨리는 공수처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서 신과 같은 신적 대통령제가 열리게 된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서 신적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들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단임제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 국민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지난 천일을 소유해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사람들의 목소리에 이만큼 올라온 겁니까? 네가 뭔데 우리 이렇게 괴롭히나 살기도 힘든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신적 대통령제를 만든 겁니다. 어제 밤에 한국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린 겁니다. 죽었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은 이래 필적할 정도의 비용을 앞으로 치르게 될 겁니다. 그 문제는 다른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